이번에는 이준석 조국 이 두 분이 뭉쳤어요 진짜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제 합이 맞나 이 두 분이 정치란 게 그런가 봐 적군도 뜻이 같을 때는 아군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만나지 않을까 싶은 거고 나는 조금 염려스러운 게 그게 썩 좋은 궁합이 아니고 만남이 아닌데 조국 대표 입장에서 정말 그 사람이 지금의 현 윤 대통령이 얼마나 밉고 싫으면 이준석 친구하고 손을 잡았을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적군하고 손을 잡은게 뭐 적과의 동침 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그만큼 뭐 그만큼 그분이 한이 서려 있으니까 이준석하고도 손을 잡으신 것 같고 염려되는 것은 그로 인해 가지고 조국 대표가 본인의 힘을 논아 줄 수도 있는 꼴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또 잃어버릴 수 있는 데미지 까지 과연 생각하셨을까 뜻은 똑같아서 손을 잡았지만 글쎄 나는 그게 조금 염려스러워 조금 잘못하면 내 발등을 찍을 수도 있는 그런 형국으로 또 될 거라 그게 조금 염려스러워 근데 두 분이 만나서 힘을 같이 뭐 그 뜻을 같이 하긴 한 것은 현 정권의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기를 갖다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한 거니까 하신 건 잘했는데 끝은 분명히 좋지 않을 것 같아 그걸 항상 조국 대표는 긴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준비 하셔야 될 것 같아 궁합은 맞지 않는 거죠? 응 맞지 않지